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정의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17만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청북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란은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부실채권 현황을 조사해 매입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식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을 소급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식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청을 받았습니다.